11월 29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자 새로운 기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실린가족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어요.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의 약세장 조언 저 또한 여러분들께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의 약세장 조언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V자 반등 나와 가장 안 좋을 때 언제죠? 그때가 바닥이죠. 가장 안 좋을 때는 언젠가 하면 바닥이에요. 근데 가장 안 좋을 때 바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을 때 V자 반등 나와 월가의 유명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캠피셔 캠피셔가 약세장으로 고통받는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조언을 내놨습니다. 캠피셔는 투자대가인 필리피셔의 셋째 아들입니다. 1979년 250달러로 30살에 자신의 자산운용사를 세운 것으로 유명해요. 250달러 가지고 피셔인베스트먼트는 현재의 1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4조 어마어마하죠? 264조 원 이상을 굴리면서 피셔의 순자산은 현재 50억 달러 7조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제 야후파이네스에 따르면 피셔는 오래 끊임없는 약세장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많죠. 그런 분들 우리 실내 가족분들 포함해서 약세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은 V자로 가장 일찍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내심이 미덕이다. 인내심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내심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인내심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인내심 대단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주식 투자로 성공하실 분들이에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캠피션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실제로 모든 상황이 여전히 나쁠 때 V자 반등이 나온다. 새 강세장 초기의 상승세는 그 속도와 모양이 약세장 말기에 폭락세야 맞먹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떨어지면 약세장 말기에 폭락세 그거하고 맞먹는 게 강세장 초기의 상승세예요. 그게 V자예요. 그게 바로 V자 반등입니다. 그런데 어리스럽게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초기 V자 반등을 주추면 이 막대한 수익을 놓쳐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려. 그러니까 떨어지면 팔고 오를 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 사요. 그때 V자 반등을 다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전에 약세장에서 입었던 손실을 많이 할 기회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거의 모든 강세장은 예상치 못하게 V자 반등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캠피쇼 책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사진으로 페이지를 탁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책에 나와 있는 증거를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세장을 극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유는 평균이라는 숙제에 속아서다. 측정기관과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시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정도씩 상승했다. 따라서 본전을 되찾기 위해서 33%나 45%나 140%에 이르는 반등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증시의 장기 평균 수익률에 약세장의 하락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극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음 페이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증시는 약세장일 때마다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연평균 10%의 수익률에는 하락장의 몇 퍼센트씩 빠지죠? 그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연수익률은 평균과 거리가 멀고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증시가 급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왜 종종 크게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단 말인가? 다시 사람들은 증시가 급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증거같은 이런 하락장, 약세장 이런 거 급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왜 종종 크게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단 말인가? 평균을 이루는 증시의 움직임을 확인해봐야 이런 잘못에서 고선할 수 있다. 항상 그래야 한다. 강세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시 읽어요. 강세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된다. 전문가가, 264조 원을 굴리는 전문가가, 재산이 7조 원이 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란만장한 시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 견뎌고 이 큰돈을 벌은 대가들입니까? 그러다보니 강세장 때 올리는 수익률은 평균을 상위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급락한 해외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다. 표 8-1 지표 보여드릴 겁니다. 1926년 이후, 100년이죠. 그러면 1926년부터 100년 동안 모든 강세장의 수익률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100년 동안의 강세장, 약세장 수익률을 봤으면 거의 청하한 거 아닙니까? 역사의 사실인데.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강세장의 연수익률은 21%에 이른다. 연수익률이 21%예요. 10%가 아니에요. 또한 지속기간의 편차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강세장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세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클수록 더 크고 빠른 반등이 나온다. 하락폭이 조금이면 수익률 적어요. 하락폭이 클수록 빠른 반등이 나오고 V자가 확실한 V자가 되고 수익률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주로 채권이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럴 때일수록 주식을 사야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워런 버핏 또 얘기했어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약세장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앞을 보고 자신의 장기 목표가 뭔지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죠. 우리의 장기 목표는 무엇입니까? 5년 기본 2배. 10년? 아휴 5배는 정말 고맙죠. 10년에 재산이 5배 불어나는데 5년에 재산 2배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투자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의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 투자의 대가들. 이 재산이. 이 조단이의 재산을 불린 주식 투자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다 취합을 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또 어떻게까지 읽었더라. 그래야 약세장이 조장하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 약세장이 조장하는 공포. 지금 올해 아닙니까? 특히 차이나 정기차 떨어지면 막 무서워해요. 절대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강조했죠? 너무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은 무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참 다행입니다. 강한 약세장이 끝나면 더 길고 강한 상승장이 오게 되어 있다. 앞으로도 예전한 만큼 강세장을 자주 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한 약세장이 끝나면 더 길고 강한 상승장이 오게 되어 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기 표 1. 강세장일 때의 수익률을 하고 나왔습니다. 1926년 이후부터 지금 2007년까지 나와 있네요. 이 책이 10년 전 책이거든요. 책 제보금 말씀 안 드렸는데 투자의 배신. 캠피쇼. 이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기간 평균 강세장 57개월. 여기도 나왔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강세장은 평균 57개월 나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5년이면 60개월이죠? 거의 5년 가까이 가요. 약세장은 몇 년 가죠? 20개월, 21개월, 22개월. 채 2년이 안 가요. 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딱 57개월 찍혀있네.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2년 정도의 약세장이다. 그러면 5년 이상 강세장이에요. 그러니까 7대 3 생각하면 돼요. 연수익률 21%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책 읽기 싫어요? 책 읽기 힘들어요? 또 눈이 안 좋아요? 돋보기 써야 돼요?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읽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 평상시에 제가 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약세장? 분명히 약세장이 있죠. 그런데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더 강하게 더 오래 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